목포 남북교회는 한국가족보건협회와 미국 청소년마약예방단체 코야드 한국지부 대표로 활동하며 중독예방교육에 앞장서고 있는 김지연 약사를 초청해 가정사역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강연을 진행한 김지연 대표는 약물 중독으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과 피해 사례, 국내 청소년들의 알코올 중독과 마약 사범 증가율을 들어 대한민국의 중독 실태를 알리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중독치료 대응책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도 높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마약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마약류 범죄는 드러나지 않는 암수율이 높아 적발 시에 최소 30배에 이르는 중독자가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이미 작년에만 청소년 마약 사범이 500명을 넘은 것을 들어 광범위하게 범죄하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심각한 중독 실태도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국내에서 대마초 합법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면서 마약의 부작용과 금단 현상보다 더 위험한 내성으로 마약 우범국이 된 네덜란드의 상황을 통해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피력하고, 단 한 번 극소량으로도 중독될 수 있는 마약의 위험성을 간과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